안녕하세요 두바퀴로 써니입니다 오늘 원바이오젠 유튜버 두바퀴로 써니 초청 친선라이딩이 있어서 여기는 구미에 왔습니다 구미에 오늘 아주 산악가전거에 많은 자덕분들이 모여서 오늘 원바이오젠 대표님께서 주최를 해주시는 제가 초청을 받아서 여기에 오게 됐는데요 대회 같은 분위기인데요 우리 원바이오젠 김원일 대표님께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해주셨고 구미동호회 분들 또 관계자분들께서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무더위에 코스도 체크하시고 여러 번 답자도 가시고 하셨는데 그 덕분에 저희 정말 구미대회 코스를 많은 산악자전거 자덕분들과 함께 달릴 예정이랍니다 날씨가 조금 덥기는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게 정말 의의를 두고 너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재밌게 달리는 모습 담아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행사장으로 행사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먼저 너무도 영광입니다 어쩜 제 1기 원바이오젠 초청 친선 라이딩에 유튜버 두바퀴로 써니인 제가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서 저희 산악우먼스 분들과 함께 구미에 이렇게 멋진 행사에 다녀올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영광이고요 플랜카드부터 저는 벌써 감동이었습니다 기업의 오너 대표님이라고 하실지라도 자전거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결코 이렇게 큰 행사를 주최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하시든 정말 대표님은 마음으로 행사를 주최를 하셨고 베풀어 주셨고 나눔을 실천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대표님뿐만 아니라 개구쟁이세요 아울러 협찬해 주신 더펠리즈 허배경 대표님 팀 버티고 팀 등바람 회장님 그리고 칠국자전거연맹 김태경 회장님 그리고 많은 서포터즈 분들 그리고 함께 이곳에 모여서 또 그래 블랙바이크의 대표님 모두가 정말 주인공이었고요 네 구미 블랙바이크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저 특파수 워낙 좋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캄 매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블랙바이크 많이 애용해 주세요 블랙바이크 화이팅 블랙바이크 화이팅 많이 애용해 주세요 블랙바이크 구미의 블랙바이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는 건 사진이고 추억이잖아요 행사를 위해서 출사로 자봉해 주신 김병석 작가님과 지다 스냅의 지다 바이크 김화준 작가님 그 외에 한 분 한 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출사에 도움을 주신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드론 촬영해 주신 이강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안성에서 와주신 우리 강미정 언니 너무 반가웠고 좋은 축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아산에서 오신 맞죠? 우리 행님 반가웠고요 그리고 부산의 여전사 태권소녀 언니와 또 당진의 한 코치님 신이 났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네 산악우먼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이날 우리 산악우먼스분들 스트레스 완전 다 날리고 갔잖아요 완전 좋았다니까요 최고였어요 최고 그래 수정이 안녕 울산에서 왔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정말 최고의 모임 최고의 이벤트 최고의 행사 모여라 밥 시간입니다 식권을 챙기라고 하셨어요 우리 보라 아산에서 왔어요 구미 당진 대전 아산 진주 사천 여수 무산 경산 서산 칠곡 울산 안산 평택 아산 안성 대구 찍고 정말 전국 각지에서 mtv를 사랑하시는 많은 자덕 분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원바유전의 김원일 대표님 때문이죠 김원일 대표님 뭐다? 존모 짱이다 최고다 야야야 우리 언제 이렇게 모여요 정말 너무 좋았어 점심 제공도 해주셨는데요 와 경상도 음식 맛있더래요 울산 우츄라렐리 여왕님하고 같이 밥 먹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원바유전 진짜 최고 진짜 최고 부러우세요? 죄송합니다 저만 즐겨가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드박그로 써니 지금 부러운가요? 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저기 대표님께서 로드와 mtv를 같이 추진해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좀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서 공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2025년도에 이날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포 지원해 주신 분들 지금 점심 식사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고요 네 포메라 여전사분들이 떴습니다 구미에 어우 포메라 저지 너무 예쁜데요 두바퀴로 써니만 네 핑크핑크 하네요 포메라 사이클 의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방금 봤어요 개구쟁이 한 꼬치가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여전사들 사진 찍고 있는데 멋집니다 멋진 추억샷과 함께 드론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면 알 러브유 알 러브유 알 러브유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재미죠 드론이 날아가면 우리가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345에 모여서 정말 또 입터벌을 하고 자전거 입터벌 끊이지 않죠 그리고 사회에 봐주신 우리 오빠 아 너무 멋지더라 아 네 벌써 김원일 대표님의 인사말을 듣고요 이제 각 협찬해 주신 분들의 또 인사말을 들었고요 두바퀴로 써니도 한말씀 한말씀 한마디 했고요 네 우리 작가님 혹시 지다바이크 작가님이실까요 김병석 작가님이실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금 그리고 정말 김원일 대표님의 이 멋진 와 스케일 한번 보실래요 네 구미의 대표 이경아 선수분께 유아이스 자전거를 협찬해 주셨는데요 와 끝장납니다 멋지다 이경아 멋지다 김원일 와 진짜 이거 박수 쳐줘야 돼 와 정말 최고입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멋지신 김원일 대표님의 단독샷입니다 더페일리즈 대표님도 잘생기셨던데요 그리고 팀 등바람 팀 버티고 7곡 자전거연맹 김태경 회장님 모두 멋지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보라색 저직 이경아 그리고 두바퀴로 써니 전귀선 저희 우먼스분들 단체샷 찍는 타이밍이고요 하나 둘 하나 화이팅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여기서 제가 하나 하면 우먼스 화이팅하고 박수 치고 찢어짐 잘할 수 있죠 네 목소리 잘할 수 있죠 네 한 번 더 잘할 수 있죠 네 바로 찔러야 돼 더 찢어야돼 더 찢어야돼 더 찢어야돼 더 찢어야돼 더 찢어야돼 더 찢어야돼 알았어 네가 이렇게 모일 것도 쉽지가 않아 빨리 해야돼 언니 앉어 다시 앉아 사랑 오마스 화이팅 화이팅 와 너무 정말 예쁘지 않아요? 정말 잘 나왔고 작가님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저 이제 라이딩 하기 전에 저희 구미의 전추월 선수는 맞으신가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경화 선수님과 함께 리딩 하에 저희들 워밍업 체조 시간을 가졌어요. 댄스도 워낙 잘 추시던데 저는 완전 몸치에 박치에 음치에 자전거만 탈 줄 알아요. 출발 1조 출발 다녀올게요